슬더스 저격이 너무 많네 지인성 지인성 주판 아쉽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리스펙트는 2호기가 아니라 1차예요 이 게임은 쓰레기 게임이에요 뭐야 신뢰가 안된다면 하루종일 비패트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난 비패트 지인성 박대리 제거 왜 이렇게 지인성 진짜 맏대가리 없겠는데 카드 어디갔냐 하지만 흑어 흑어음 굿 잘 굿 굿 뭔지 nå! 목샘 똘이 맞나? 이거 맞아? 아잇 기름 먹을 걸 그냥 기름을 ... 펄파가 맞겠지 신성망치 신성망치좀 해반데 번개도좀 넣어줄래 이제 불에서 뭐하냐 꿀에서 뭐할지 걱정 안해도 되겠네 보니까 꿀잠장했네 히이 쉿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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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야 또 1댐을 막아주냐 1데미 버퍼인지 버퍼가 1데미인지 알 수 없는 경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에 찜석이냐 힝 칼찔 힘, 칼찔 되게 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아니? 상점순이 이 집에서 난 법체 상점순이 어차피 차야 되는데 네 더 볼까 뭐 빌의 침 달리나 가슴아 컴드 대륙 36에 블리트도 잡았다 이펙트가 투사는 좀 잡지 약화 걸렸네 넘어오자 약화구나 내 분노를 맛봐라 버퍼때문에 맞지 않았다 이거네요 가니네 버퍼는 거들뿐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헬월드를 드셔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교본에서 나온거 묵혀뒀다가 신성 쓴 다음에 쓸수도 있겠다 안전한 길로 가자 안전한 길이 없네 우리 옆에 엘리트가 두듯이 퍼럽게 되고 있네 두듯이 퍼럽게 되고 있네요 두듯이 퍼럽게 되고 이쁘rados 이런 걸 아유 제가 싫어다 졌습니다. 바구니가 바구니가 바구니가. 아유 아유 장본이어가지고 그냥 아유. 꺼보내나 아유. 저는 무조건 정배가 맞다. 이기면 포인트를 얻어서 좋고 지면 디펙트를 한번 더 볼 수 있어서 좋다. 길섭노마. 뭐하냐고. 뭐해. 아 뭐하냐고. 이게 개미냐. 아шей생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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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 좀 해도 상관없는 댁인 것 같은데. 익셈. 세면 좀 서순해도 돼. 왜냐하면 세니까. 상위적인 인공지능 달팽이 같은 거 대비해서 넣어둬야 된다. 해시계니까 상관없지 않나. 해시계니까 차라리 저런 거... 저런 게 뭐지? 역장이 제일 욕했네. 엘리트 하나 더 갈까? 이제 메메시스랑 저런 게 안 남았는데. 엘리트 하나 더 충분히... 충분히 잡겠어. 이렇게 chwara, 이ную. 그라니는 제 암은 U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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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u. 해당이 1,000-2,000-2,000-4,000-5,000-5,000-5,000-4,00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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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뭐 쓰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 나약한 캐릭터들이라 문서를 따지지 강자는 어떻게 쓰든 어쩌고 이긴다 아이씨 진짜 물 골하지 마라 아이씨 보기 좋아 와 역학이란 그 신성 관리다 오는 거 뭐 내가 뭐 아이씨 보기 좋아 아이씨 보기 좋아 아이씨 보기 좋아 선판 마음대로 다행 이거 무한 돌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지 아이씨 보기 좋아 컴드랑 걷어내기만 해도 무한이긴 하겠다 아이씨 보기 좋아 아이씨 보기 좋아 류디올 류디올 빨리 증상한 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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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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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신같이 1댓막았네. 인과유리... 1댓막음으로 나를 인도했다. 어... 디스크... 디스크랑 융암 넣을까? 융암 넣으면 바로 무한되긴 한데... 근데 지금도 무한되잖아. 융암 넣을까? 융암 넣을까? 융암에... 뭐... 융암... 로니... 융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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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암.. 냉정함으로 고독 막는 거 한계가 있는데 근데 냉정함에 이중시점만 넣어도 무한방어도 아닌가? 융합이 까먹은 드론은 험드가 다시 한장 호가로 뽑으니까 융합의 드로우 소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긴 해 두 장 뽑을 거 세 장 뽑는 거니까 장박이 터네 험한 골 안 보려면 그냥 안 넣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비친 베이긴 신속 쓸데없는 놈 힘 깎았네 기본 예의를 시키는 자로군 밀집 깎으면 바로 불한당 근데 지금 백은 힘 딱 끼는 게 더 아픈가 일제사격 딜 팍팍 떨어져요 낭마가 풀려버리길 짜증나 숙소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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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성 positive 됐다 지금 떴으면은 잘 떴네 아악 고리즈만 써도 되겠지 이긴 뭐같은데 호보 뜬게 처음만 다행이다 안 떴으면 어쩔거냐 창당이 창당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공 공 공 공 공 공 터뜨려요 그래서 터뜨려 잘 돈 으 이 사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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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야! 오동맞았어 똥심장 데스 빔 덱 진짜 셌네 100분열 정도 있었으면 디펙트 완성되기였을듯 2727 점수보소 뭐야 이게? 이게 점수야? 하지만 이겨줘 유튜브 친구들 2회차 디펙트가 완결되었어요 짝짝짝